네. 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3개 시간인데요. 시사인의 김동인 기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사인의 김동인입니다. 그리고 박지은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시간 유튜브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김종배의 시선집중 검색하시면 영상으로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좀 눌러주시고요. 의견도 달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슈퍼지 뉴스가 뭐죠? 네. 텔레그램 성착취 N번방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요. 경찰이 이 N번방 회원 전원을 조사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 사건을 언급해 성착취 공범을 공론화했습니다. 지금 텔레그램 성착취 관련 국민 청원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관련 청원은 총 2개입니다. 하나는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 공개 및 포토라인에 서 계십시오. 이 청원이 현재 250만여 명 정도가 지금 동의를 했고요. 다른 하나는 N번방 가입자의 신원을 공개해달라라는 청원인데 이 청원도 180만 명에 달합니다. 기존 최다 청원이 사실 자유한국당 해산 요청으로 183만여 명이었어요. 지금 이 수치를 넘어서고 있는 건데요. 중요한 건 운영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돈을 내고 성착취물을 본 사람들 최대 27만여 명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문제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요. 가상화폐를 보낸 이들 중 일부를 지금 경찰이 파악하고 있다. 또 지금 박사라는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잡혔는데 갓갓이라는 사실상 초창기 N번방을 만들었던 원조람이 원조람이 네. 그렇습니다. 용의자도 지금 IP를 파악해서 추적 중이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일단 박사는 이름이 공개됐어요. 한 언론사에서. 네. 어제 한 방송이 공개했고 오늘 또 일부 조관이 공개를 했던데요. 네. 하지만 오늘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요. 거기서는 최종적으로 공개할 것이냐. 일단 저희는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공식 결정이 나면. 일단은 법에 따르면 특정 강력범죄 아니더라도 성폭력범죄도 공개할 수 있도록 지금 법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신상공개 말씀하십니까? 네. 그래서 아마도 미성년자 아니고 이 사람. 그리고 증거 확실하고 또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저는 공개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특히 또 공개를 해버렸기 때문에 아마 공개할 걸로 결정이 날 것 같아요. 지금 박지원 변호사가 그 말씀 미리 꺼내셨으니까 지금 어제부터 나오는 보도가 조국 전 장관하고 비교하는 보도 혹시 보셨습니까? 말이 됩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문제가 불거졌을 전에 자기가 집중해서 포토라인 없애고 했는데. 왜 이번에는 또 그러면 청와대는 입장이 다르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지적하는 오늘도 나왔던데요. 보도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조국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뭔가 보도를 계속 하려고 하고 선거 연결하려고 이거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썩은 같네요. 썩만 같아요. 썩만. 이걸 보도할 거리가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나눠서 봐야 되는 게 지금 청원도 김동인 기자가 소개해 주신 청원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에 세워라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상공개하고 포토라인에 세우는 건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하고 연결 짓는 보도가 계속 나와서 교통정리가 필요한데 조국 전 장관은 신상을 공개하고 말할 게 없잖아요. 다 공개가 된 거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포토라인으로 좁히면 그러면 이전에 어떤 잔혹한 살인범죄 때문에 신상이 공개된 피의자 같은 경우 포토라인에 다 섰나요? 안 섰습니다. 안 센 사람도 많고요. 그리고 포토라인에 고유정 같은 경우에 섰습니까? 안 섰거든요. 이거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바로 그 고유정 장면이 계속 떠올라서 드리는 질문이에요. 포토라인 피해 같고요. 거기다 얼굴을 이렇게. 카텐을 쳐버려 버리고. 자기 머리로. 옛날 전살의 고향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자극적으로 연결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보도는 혹세무민인 거예요. 사실은. 관계도 없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모든 융합범위라도 포토라인 쓰는 건 아닙니다. 얼굴 공개하고 신상정보 공개하는 거하고 포토라인 쓰는 거하고는 완전 다른 문제고요. 그걸 두 개를 연결시키는 보도는 잘못된 보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찬반을 떠나서 정확히 다른 이야기라는 것들을 일단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화가 나서 그랬습니다. 지금 이 N번방 가입자들의 신원도 모두 공개하자라고 하는 이런 어떤 청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동희 의자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적인 것과 머리로 지금 생각하는 것은 조금 달라서 뭐라 말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전에 공개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전에 공개를 하려면 일단 신원 파악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신원 파악이 기술적으로 얼마나 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좀 궁금한 것 같은데요. 제가 전에 다크웹 관련해서 취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경우에 사실 코인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암호화폐라고 하죠. 암호화폐 코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낸 사람이 정확하게 특정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다크웹 때도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됐었냐면 한국에 위치해 있는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구입했을 경우 또 한국 돈으로 송금을 하잖아요. 그리고 현재 한국 국내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는 좀 실명화가 돼 있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역산해서 역추출을 해서 잡아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거래가 안 될 경우에 현금 거래를 했던 기록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현금 거래했던 기록을 역추적할 수가 있고요. 다만 제일 중요한 건 텔레그램이라는 하나의 SNS 서비스 내부에 있는 서버에 있는 로그 기록을 공개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문제인데 사실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는 본사를 여러 곳에 좀 이전하면서 사실 이 텔레그램이라는 서비스 자체가 정치적인 밖에서 피하려고 피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었다라고 선언을 할 정도로 좀 익명성을 최대한 보장을 하려고 해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 가입을 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사를 어떻게 국제공조로 협력을 받아낼 것이냐. 사실 디스코드라는 서비스도 있는데 디스코드 같은 경우에는 본사에서 좀 협조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온 상태지만 아직까지 텔레그램은 국제공조의 진적 상태가 지금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법이 중요한데요. 법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저는 법으로 봤을 때는 일단 두 가지 범죄가 가능해요. 가능한 거 보면. 그러니까 저기 가입자. 26만 명, 7만 명 이 사람들. 일단 미성년자 음란물을 소재했을 때 아동청산 성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처벌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논란이 되고 이게 소지로 볼 수 있느냐. 소지 다운로드를 해야 됩니다. 또 그게 아니라면 음란물을 유포했을 때. 그런데 텔레그램에 보도를 보니까 텔레그램에 들어가서 접속해서 하는 순간이 자동으로 다운로드가 된다는 보도도 있던데요. 그리고 그건 이제 의식적으로도 다운로드해야 되는데 판례도 있고요. 그러면 자동 다운로드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법적인 문제도 되고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청법이나 정보통신망법에는 신원 공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항이 없습니다. 성폭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봐도 일단 범죄가 두 가지 범죄를 상정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공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하도 공개하라는 그런 말들이 많으니까 제작하는 과정에서 교사라든지 옆에서 글 써서 이런 영상도 만들어 올려라. 그리고 방조했고 이러면 이 사람들이 성폭법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좀 공개가 가능한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적극적으로 뭔가를 요구한 사람들. 가입했던 사람들. 채팅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 가능성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제기되고 있는 문제가 가입자 같은 경우는 첫째 어느 정도까지 추적을 해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기술적인 문제 하나. 그다음에 신원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충분히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 이 두 가지가 일단 제기가 된다는 점만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한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게 기술적인 부분, 법적인 부분을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성착취물을 요구하는 수요층이라는 괴물입니다. 그러니까요. 평범한 관전자들. 그러니까 링크를 구걸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링크를 구걸한다고요. 구걸을 한다? 링크를 보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런 분들이 사실상 공범인은 저는 훨씬 더 악질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기술적인 부분, 법적인 부분 모든 걸 떠나서 사실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예의와 윤리적인 부분. 바로 그래서 가입자의 신원을 공개해달라는 청원까지 같이 올라간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가 인구의 60%, 우리 인구로 치면 한 3천만 명 정도가 되겠죠. 인구의 60%가 집단 면역을 가져야지 코로나19를 종식할 수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중앙임상위가 온라인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인구 집단 면역을 일시적으로 끌어올리는 방법은 사실 예방접종뿐인데. 그렇죠. 백신이 나오려면 12개월 정도는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 장기전을 대비하자. 이런 주문인데. 그렇죠. 그럼 방역 대책을 사실상 새로 정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장기전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 지금처럼 억제 정책으로 갈 것이냐. 이 부분을 지금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다. 그래서 논란이 지금 가열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계약을 하게 되면 다시 어떤 감염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아주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또 이야기하는 대목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참 결국은 정말 지금 의료체계로는 잘 막아낸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더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또 의료체계를 좀 정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의역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하고 있는 방역 대책을 포기하러 손 놓아라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열심히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낙과는 금물이고. 그러니까 문제는 또 다시 불거지니까. 다시 급증할 수가 있다. 거기에도 그러니까 만일의 사태도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차원에서 이해를 하는 게 맞을 거 아닌가요? 방역체계를 좀 갖춰야 되는데. 그 시간을 좀 벌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또 개인적으로. 방역체계를 갖춘다가 아니라요. 정확하게는 걸릴 수밖에 없고 걸려야지 사실상 종식된다는 거예요. 이 논의의 핵심은. 그러면 걸린 사람을 어떻게 치료할 것이고 어떻게 순차적으로 케어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남아요. 그러니까 방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상 그 이후에 병원 병상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그 속도를 어떻게 조절할 것이며 그리고 이게 한꺼번에 발생한 경우가 사실은 이탈리아 같은 사례인 거고 그렇게 되면 병상이 부족하고 어떤 의료 케어 서비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망 환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사망 환자를 줄이면서 어떻게 이러한 상태까지 나아가게 할 것이냐. 이 속도 조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되는 건데 지금으로서는 이 전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럼 당장 이거 일단 그럼 풉시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잘못된 시그널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걸려야 한다라는 메시지다라고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논쟁이 굉장히 뜨거운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점이죠. 그러니까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지금의 의료 인프라에 따라서는 만약에 감염자가 급증을 할 경우에 병원에 수용하는 것들도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방역 대책의 기본 방향을 제가 볼 때는 바꿀 수는 없는 문제고. 그러니까 최선을 다 하는데 문제는 만약에 계약을 하게 됐을 경우. 이렇게 돼서 급증 상황이 나왔을 때를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대비라고 하는 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병원을 지을 수 있는 문제라고. 갑자기 음악 병실이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물론 어제 기자회견에서 어떤 중앙 단위의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이야기가 다시 나오긴 하던데요. 그런데 그건 어차피 지금 시간이 걸리는 문제니까. 이전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왜 이게 아직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느냐라는 얘기는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앞으로 지금 당장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아무튼 낙과는 금물이다. 낙과는 없습니다. 일단은 이 정도로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죠. 정부와 여당이 전 국민 80%에게 100만 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내일로 예정되어 있는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에서 공론화한다는 건데요. 어제 민주당 코로나19 국낭극복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비공개 논의가 됐다. 이런 기사가 나왔고요. 문제는 지급 대상이 누구냐. 또 지급 금액은 얼마고 재원은 또 어디서 올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점검했다고 하는데. 현재까지는 고소득자를 제외한 하위 80%에게 가처분 소득 기준입니다. 하위 80%에게 일괄 지급하는 안을 지금 준비 중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정이 지금 약 한 50조 정도의 예산 부담이 현재로서는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방자치단체들이 지금 긴급지원을 어쨌든 하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사실 정부에서도 기재부에서 굉장히 회의적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사실 특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현금을 1,000달러를. 살포. 트럼프도 하는데. 네. 그렇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이러려면 야당의 협조가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미래통합당 등 야당에서도 긴급 구호자금 등을 지금 제안하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한 40조 정도를 제안한 상태라서 이게 조금 탄력을 받으면 아무래도 실제 정책의 실행까지 조금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될지 모르겠어요. 국회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것만 아니면 좀 빨리 하면 좋은데 저는 지금 계산해봐도 빨리 해봤자 4월 달에는 불가능할 것 같거든요. 5월 달인데 빨리 좀 하면 좋겠는데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재정을 풀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방법이 이제 다시 2차 추경을 편성을 해서 거기서 어떤 재원을 마련해서 풀어야 된다면 당연히 국회를 거쳐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총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지금 다시 열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면 실제로 이제 그 총선이 지난 다음에 지난 다음에 국회에서 이게 논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총선 결과가 또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이냐 또 논의가 되겠는데. 저는 그래 봅니다. 그런 가능성이 일단은 논의로 치더라도. 지금 어떤 이게 문제 이게 뭐 재난기본소득이냐 지원금이냐라는 용어도 사실은 일단 먼저 통일이 되어야 될 필요가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긴급이기 때문에 일단 그러니까 돈을 지급을 하는 건 좋은데 지금 세계 경제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 때 이게 이제 일회성 지원으로 과연 끝날 수 있는 성질의 문제냐가 사실은 또 사회적으로 제기되는 과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앞으로 복지체계에 대해서 순을 또 봐야 되느냐 이 문제가 제기가 되지 않겠어요. 뭐 아마 기본소득 관련된 논의의 출발점이 돼버린 것 같아요. 논의만 하긴 했는데 이번에 만약에 재난적으로 이게 구호금이든 기본소득 개념이든 어쨌든 지급을 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본다면요. 앞으로도 기본소득으로 좀 갈 수 있는 복지체계를 바꿀 수 있는 커다란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있고요. 계기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일단은 중요한 게 그거 기본소득 보고 한다기보다는 당장의 경기나 지금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이 돈을 100만 원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100만 원을 풀어라는 게 더 포인트를 맞춰야 되거든요. 트럼프도 마찬가지고요. 좀 빨리 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저는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속도전이 필요하다. 다만 지자체에서 어쨌든 관련된 정책들을 지금 펼치고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지자체에 지출된 예산을 이제 보전해 주는 방식에 대해서도 지금 얼마 전에 논의가 좀 나오기도 했었고요. 맞아요. 당장에는 속도전이 중요하다면 지자체 먼저 나서라라는 시그널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 국회 동의 부분도 사실 예산 편성이라는 걸 조금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당장 풀 수 있는 돈이 있다면 그것 먼저 집행을 한다라는 형태로 나아갈 수도 있고 그리고 당장 국회에 열지 못하더라도 정당별 합의라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사실 총선을 앞두고 여기에 협조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총선에 불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것도 그렇죠. 그런데 또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 80%라고 하는 기준점이 지금 당장에서 나왔다는 것도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행정 비용이 또 많이 들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지금 이재명 경제사 같은 경우는 다. 100%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50% 그러니까 중위소득 이하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각각 달랐었는데 아무튼 당장은 가처분 소득 기준으로 80% 이하라고 하는 것들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기준은 어떻게 통일을 보느냐라고 하는 계기점인지도 마련이 됐다는 주목을 드리는 거죠. 정확한 수치는 아무래도 내일 나올 것 같고요. 그렇죠.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략 40% 자 뉴스세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동인 기자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상. 김종배의 시선집중.